아유치구를 내려나유자카미 오늘은 BJ이녀 방송방법? 어쨌든 BJ가 되어보는 여캠 BJ가 되어보는 아흫흫흫 여캠 BJ가 되어보는 게임 난 물론 아프리카 생방송을 안하지만 인터넷방송 BJ이녀는 방송시간 동안 가젓노력으로 돈 풍선을 벌어야한다 춤추기 잡담하기 예쁜 표정짓기 세가지방법들 동풍선을 동풍선을 얻을수있다 방송중료까지 동풍선을 본 개수에 따라 이녀의 전용 메뉴가 달라진다 뭐지? 춤추기요 동풍선 100개 야 춤추기 잡담 이야기 시작 성공적 마무리 예쁜 표정 춤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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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속도다 김기덕 박미원 막 호우! 됐어 이정도만 벌었으면 어떨까 들어가보기 이녀는 치킨을 먹었다 끝난거 아닙니까? 다시 할수있나? 다시한번 해보자 호우! 춤추기 과연 김말순이라니 오우! 야! 안돼요! 어느 물풍선 개수 저기 나와있네 700, 800 안돼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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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하이 잘하나 2000개 2200개 2200개 폭풍제도 폭풍제도가 간다! 스테이크 스테이크면 끝난건가? 스테이크가 제일 높은건가? 야 2200개면 22000원인데? 하핳 2200개면 22000원인데? 아닌가? 22만원인가? 아이 아프리카를 너무 안했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해보자 내가 대신 춤추줄게 잡담 아휴 잡담도 안해버려 하핳 과연? 마지막! 최고 기록을! 최고 기록! 최고 기록! 달성을 위해! 아아! 진짜! 예쁜 표정! 아 이게 훨씬 빨라! 엄청난 속도로 보여주마! 2200개! 넘어주지! 못 넘겠구나! 아아! 진짜! 화면 움직이는 거 그지같네! 아아! 화면 움직이는 거 그지같네! 하이씨! 2500개 넘어보죠 한 번! 하아! 치킨! 치킨 가져곤 안되지! 응? 캐비어 정도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 아! 화면 고정만 되면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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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실수 한 번!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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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씨! 야! 아! 2200개! 2300개! 흐흫 흐흫 아... 이게 한계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고 하이파이브!